BTS의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심턴 500달러 벌금,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 BTS의 슈가는 지난 몇 달 동안 예상치 못한 스캔들로 인해 바람에 휩싸였습니다. 깊이 있는 가사와 강력한 무대 존재감으로 유명한 래퍼, 작사가, 프로듀서인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BTS는 종종 완벽한 규율과 전문성으로 칭찬받지만 가장 큰 스타들조차 인간이며, 이번에는 슈가의 인간적인 실수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6일, 이른 아침 슈가는 즐거운 밤을 보내던 중 아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스쿠터에 올라탄 것입니다. 이 한 번의 판단 실수는 예상보다 훨씬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슈가는 집 앞에서 넘어지며 경찰에 의해 이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한국의 법적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BTS 팬들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항상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해온 슈가에게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슈가는 이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가장 책임감 있는 사람들도 때때로 실수를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건의 타임라인 뉴스는 8월 23일 처음 보도되었습니다. 이날 슈가는 서울 용산경서에 추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겸손하고 조용한 옷차림에 눈에 띄게 후회스러운 표정을 한 그는 경찰서로 호송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미디어는 사건의 세부사항을 두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슈가가 단순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사람들은 K-POP 스타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음주운전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며 전동 스쿠터도 차만큼의 위험은 없을지라도 여전히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8월 말 슈가는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슈가에게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감옥에 갈 가능성은 없었지만 이는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슈가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슈가의 사과 성찰의 순간 사건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슈가는 즉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몇 시간 만에 그는 SNS에 자신의 팬들과 BTS 멤버들, 대중에게 진심어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음악을 통해 자주 드러난 겸손함과 취약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의 부주의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슈가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일부 스타들은 자신의 실수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슈가는 달랐습니다. 두 번째 사과에서 그는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하며 모든 사람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8월 6일 밤 나는 술을 마신 후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는 실수를 했습니다. 7일에 급히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나는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슈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과문에서 그는 대중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BTS 멤버들과 오랜 시간 그를 지지해온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말로도 팬들이 받은 상처와 실망을 치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처벌이나 비판, 질책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책임감은 모든 유명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슈가에게는 그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사건을 비난했지만 BTS의 열성적인 팬덤인 아미는 슈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어두운 순간에도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벌금, 슈가에게 어떤 의미일까? 법원의 결정으로 슈가에게 1500만의 천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은 이 사건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슈가가 법적 및 도덕적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인정한 것이며 다른 스타들에게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음주운전 사건의 벌금은 사건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였던 것을 감안할 때 그에게 부과된 벌금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건이 더 심각했더라면, 예를 들어 부상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더라면 벌금은 훨씬 더 높아졌을 수 있으며 감옥에 갈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의 눈에는 슈가의 실제 처벌은 벌금 자체가 아니라 사건으로 인한 여파였습니다. BTS는 그룹으로서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며 성실함과 겸손함을 상징해왔습니다. 그들은 스캔들이 커리어를 망칠 수 있는 산업에서 무결점의 이미지를 유지해왔습니다. 슈가에게 이번 사건은 그 완벽한 외관에 균열을 일으켰고, 그 여파는 법정 너머로 확산되었습니다. BTS의 미래, 이번 사건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까?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슈가의 음주운전이 BTS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세계 차트를 휩쓸고 있는 BTS는 그들의 개별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그룹으로서의 유대감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스캔들이 그 미묘한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BTS와 그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미 여러 차례 도전에 직면해왔습니다. 고된 스케줄부터 정신건강 문제까지 멤버들은 커리어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장애물에 직면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그룹으로서 계속해서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슈가의 사건은 분명히 심각하지만 그룹의 유산을 무너뜨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모든 멤버들에게 대중의 눈에 보이는 개인적인 책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슈가가 받은 팬들의 지지는 BTS와 아미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며 대부분의 팬들은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BTS는 그들을 가장 가혹한 비판으로부터 종종 보호해주는 매우 헌신적인 팬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가의 행동과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이 있을 수 있지만 아미의 변함없는 지지는 그룹이 여전히 인기의 정점을 유지하게 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심지어 아이돌도 실수하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인간임을 상기시켜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슈가의 다음 행보는 앞으로 슈가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성할 시간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진정성과 책임감은 일부 비평가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커리어에 관해서는 이번 사건이 슈가의 예술적 활동을 중단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프로듀서이자 래퍼로서의 다작으로 유명한 슈가는 항상 자신의 음악을 표현과 치유의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번 경험이 그의 창작 여정의 일부가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며 슈가는 개인적인 고난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번 사건 이후 그가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반성하고 재정비할 가능성은 있지만 슈가가 오랫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물러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BTS 멤버들은 여전히 개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슈가는 여러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솔로 음악이든 협업이든 팬들은 앞으로도 그를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생각, 모두를 위한 반성의 순간,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은 누구도 실수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연예인들을 쉽게 우상화할 수 있지만 그들도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슈가의 경우 그는 사건을 즉시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깊은 후회를 표명했고 이 경험을 통해 배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팬들에게도 공인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BTS는 수백만 명에게 기쁨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비록 슈가의 행동이 실망스러웠을지라도 그것이 그를 사람이나 아티스트로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합니다. 결국 슈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팬들과 BTS 멤버들의 지지를 받으며 그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강하고 현명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장은 힘든 순간일지 모르지만 BTS와 슈가의 경력에 있어서는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많은 업데이트를 위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으니 오늘 주제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음악을 계속 즐기시고 더 흥미로운 K-POP 소식과 업데이트를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